전국에 계신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특히 오늘은 입시를 다시 한번 시작하려는 메가스터디 수험생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청자를 한정했어요. 여러분. 고3 말고요. 예비고3 다음 기회에 다른 자리에서 만나도록 하고요. 입시를 다시 하려고 하는 친구들에게 인사를 드립니다. 음, 뭐 각자 처지는 좀 다를 거예요. 기온이 이제 팔팔하게 넘친, 이미 이제 새로운 기온으로 넘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작년에 여운이 아직 짙게 남아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누구든 좋죠. 어쨌든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것이니까요. 자,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조언을 세 가지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는 거예요. 인사.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격려하기도 하고 잘해 보자고 한번 이기투합도 해보고요. 그렇게 세 가지 얘기를 간단하게 드려보겠습니다. 첫째는 작년에 나를 한번 파악해보자 이런 얘기인데 퍼센트를 막 써놨잖아요. 이게. 이게 무슨 퍼센트를 써놓은 거냐면 한번 자신을 스스로 좀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지면 되게 좋아요. 뭐냐면 작년에 내가 수험생활을 했단 말이야. 안 한 예비고사인지 보지 마세요. 작년에 수험생활을 했는데 작년에 내가 열심히 뭔가 수험생활을 해서 내가 할 수 있는 공부, 가용할 수 있는 시간, 에너지, 비용 비용은 주로 부모님이 되셨나요? 어쨌든 내가 쏟아볼 수 있는 에너지에 몇 퍼센트를 쏟아붓고 그래서 지금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잔량, 잔량이라고 하나요? 여러분 핸드폰 보면 이렇게 배터리 얼마나 남았는지 이게 나와 있잖아요. 그런 퍼센트를 이렇게 한번 셋 중에는 포함될 거 아니에요. 어디쯤 해당하는지 한번 되돌아 봅시다. 거꾸로 해 볼까요? 거꾸로. 50% 이상 남았는데요. 아, 그러면 있잖아요. 작년에 어... 에너지가 많이 남은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올해 뭔가 위로가 필요하고 이런 거 아니야. 여러분. 그냥 여러분은 고3이야. 고3이라고 생각하자. 아니, 작년에 이후는 다양하겠죠. 뭐, 각자. 근데 내가 할 만큼 다 한 것 같진 않아요. 이런 사람은 이미 충분한 에너지가 비축돼 있고 좌절감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사실. 아니, 이렇게 많이 남겨놓고 좌절스러워요. 이러고 보면, 선생님이 좌절스러워요. 여러분 여러분들은 이제 초심자의 마음으로 나 올해 시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로 한 20%에서 50% 정도 남은 사람은 분명히 이런 친구들이 좀 많을 것 같아요. 반 이상은 한 것 같아. 그런데 8알까지는 못했어. 이런 거죠. 내가 할 수 있는 것에 한 8알까지는 못했고 한 반 정도는 한 것 같아. 반 이상은 한 것 같아. 이 정도의 학생들이 대체로 좀 열심히 한 축에 속하는 거라고 봐요. 어차피 100% 만 렙으로 할 수 없거든요. 보통은. 그렇죠? 그런데 이 여기에 해당하는 친구들에게는 한 마디만 딱 해주고 싶어요. 내가 작년에 이만큼을 했고 나는 그래서 최선을 다했으라고 생각하는 고마움만 좀 누르면 돼. 사실 더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만 더 올해는 작년에 남았던 거랑 어차피 한 번 더 하면 충분히 더 노련해지고 훨씬 더 많은 시간을 집중해서 할 수 있게 될 텐데 내가 작년에 조금 더 했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올해는 남지 않도록 해봅시다. 이런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도 안 남았어요. 완전 방전됐고요. 한 8알 정도까지는 했어요. 라는 친구들 일단 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여러분들에게는 선생님 예상컨대 아직 뭔가 이렇게 흔쾌한 마음이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 왜냐하면 완전히 나를 한 번 몰입시켜 본 거잖아요. 그러면 일단 사람이 변해.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다니까. 진짜야. 그래서 여러분은 작년에 그런 어떤 경험이 여러분을 아직 붙잡고 있을 가능성이 커요. 아직 좌절스러움이 좀 남아 있을지도 모르고 다시 좌절스러움보다는 어떻게 보면 또 다시 시작할 엄두가 잘 안 나는 나 이렇게 다시 못할 것 같은데 이런 마음도 있을 수 있고 작년의 시간에 아직은 좀 지배를 당하고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있잖아요. 그건 여러분의 특권이에요. 여기에 해당하는 우리 친구들은 그래도 돼요. 왜냐하면 또 그 과정을 거쳐야 새로운 생기가 생겨요. 선생님을 믿으시고 본인을 좀 여유롭게 그러니까 이 시기에 너무 또 막 달리려고 하지 마시고 발동이 슬슬 걸릴 때가 옵니다. 조금 더 아직은 좀 더 여유를 가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분명히 올해 작년에 작년에 그 소중한 그런 어떤 여러분의 열정과 그런 여러분들의 행위 자체가 올해 빛을 바랄 겁니다. 아 뭐예요. 저도 빛을 바란다고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존중해 줍시다.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했다. 그러면 그 자체로 존중을 받을 가치가 있다고 봐요. 어떤 단계든 냉정하게 아 나는 어땠구나 라는 그것을 한번 되짚어보면 각자 여러분들은 내가 올해 무엇을 해야 되겠구나 라는 것에 대한 답을 얻을 수 있으리라 봅니다.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첫 번째 얘기였습니다. 두 번째 얘기. 뭐 그럴 수밖에 없는데 과목별 학습력을 파악을 꼭 좀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은근 열심히 하겠다고 마음 먹고 실제로 열심히 하는데 본인의 현재 수능이란 건 내가 누군가를 우연히 만나서 그 사람과 사적인 관계를 맺는 게 아니라 30년 가까이 지속된 국가의 공인된 시험이기 때문에 일정한 안정성과 방향성과 틀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수원수2 공통과목과 선택과목은 어떻게 좀 출제되는지 먼저 한번 파악하시고 그 다음에 나는 어느 정도의 학습력이 구축되어 있는지를 한번 진단 확인 이런 과정을 좀 거치면 좋겠어요. 그냥 강의를 하나 선택해서 완강하면 잘 되겠지 아니면 내가 어떤 학원을 다니면 뭔가 자연스럽게 공부가 잘 되겠지 라는 막연함 보다는 주인공은 나잖아. 내가 과목별로 사람이 다르다니까 단원별로도 달라요. 그걸 좀 한번 짚어보고 출발하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기준은 뚜렷한데 일단 과목별 과목별로 좀 어떻게 출제되는지 이해는 좀 하자. 과목별 성격이 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먼저 파악한 뒤에 먼저 과목별 특징을 파악한 뒤에 그 다음에는 딱 이 정도 하면 돼요. 3점하고 4점이 어느 정도 학습이 되어 있는가를 기준으로 판단만 해도 아 3점은 되어 있는데 4점이 안 되어 있네. 아니면 3점도 아직은 좀 부족하네. 이게 과목별로 단원별로 다를 수 있다고. 분명히 차이가 있어. 내신 수준의 문제이기 때문에 빠른 교과 개념 중심의 학습으로 얻을 수 있고 이게 잘 되어 있는 상태라면 핵심 코어 기출 이런 걸 풀고 문제풀이량을 4점 문제풀이량을 늘려나가시면 굉장히 효율적으로 점수를 올릴 수 있습니다. 그걸 꼭 파악하고 시작하자.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올 한해 모의고사를 굉장히 많이 제공해 줄 텐데 이미 수능증록이라는 수능증록이라는 단원별 진단모의고사랑 수원수2 공통으로 풀모의고사를 이미 여러분 PDF 파일로 파일로 이미 전범위 파일로 제공을 해놨습니다. 해설 강의도 찍어놨어요. 여러분 이런 거 활용하셔서 나 자신의 학습력을 진단하고 시작하자. 이렇게 두 번째 얘기를 전하겠습니다. 이제 세 번째인데 세 번째는 리스트와 delete 라고 한글로 써놨는데 영어로 쓸 줄 알아요. 이거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선생님 얘기 잘 들어봐요. 리스트는 두 종류를 작성합니다. 이거 정말 효과적이에요. 조금 무서운 얘기이기도 한데 리스트는 두 가지를 작성합니다. 나의 위시리스트 바라는 것 올해 내가 입시를 통해서 바라는 것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적습니다. 그 다음에 리스트 중에 하나 더 작성할 게 있는데 내가 버릴 것 올해 이건 버려야겠어. 1번 2번 3번 4번 5번 뭐 10번까지 써도 되고요. 3번까지만 써도 됩니다. 작성해 보세요. 바라는 것 의대 합격 바라는 것 수학 100점 바라는 것 하루에 8시간 몰입 이런 걸 써놓을 수 있겠죠. 아니면 바라는 것 아니 근데 너무 현실적이지 않게 있잖아요. 수능 만점 이런 걸 쓰지 마. 내가 진짜로 원하는 것 의대 가는 것 서울대 가는 것 그리고 바라는 것 쓸 수 있어. 그런 걸 써도 되는데 내가 공부 하나도 안 했는데 전국수소 이런 건 쓰지 말고요. 내가 진심으로 올해 1년을 열심히 해서 얻고 싶은 거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버릴 것은 뭐가 있을까요? 약간 추상적으로 지나친 욕심? 아재비론?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금연? 이럴 수도 있고요. 나 이제 흡연을 버리겠어 이럴 수도 있고요. 음주? 흡연하고 음주 같이 나오죠. 아니면 너무 친구들과의 관계 이런 거 써 놓을 수도 있고 친구를 버리라는 거 아니야. 다 알아듣죠. 그 정도는 내가 좀 놔줄 것들을 좀 써 놓는 거야. 알겠죠? 작성해 봤어요. 해보세요. 빨리 생각을 좀 더 하고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뭘 해야 되냐면 뭘 해보시냐면 지웁니다. 뭘 지우냐면 2번부터는 다 지우세요. 사실 다 못해요. 2번부터는 다 지우고 하나만 남기세요. 여러분은 올해 저거 하나를 희망하시고 저거 하나를 없애는 데 최선을 다해 보십시오. 정말 효과적인 방법인데 선생님이 20대 초반이랑 20대 후반 그리고 40대 초반 이때 딱 이때 이런 걸 몇 번 해봤는데 정말 좋아요.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주고 뭔가를 내려놓는 그런 어떤 마음을 줘요.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이나 나를 부정하는 내가 아니었으면 좋겠는 이런 것들을 너무 산발적으로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은 그것을 이루거나 버리는데 사실 또 방해가 돼요. 올해는 결국에 내가 가장 가지고 싶은 게 이거였구나. 내가 이걸 버릴 수 있으면 이걸 놓아줄 수 있으면 진짜 성공이구나를 작성해보면 알게 돼요. 그걸 위해 매진하는 한 해 충분히 아름다운 한 해가 되리라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걸 몇 번 해봤어요. 진짜 여러분 각자의 리스트를 만들고 하나를 위에서 노력해보세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1년 지금부터 한 9개월 10개월 남았죠. 1년 기간 동안 강의를 꾸준하게 그리고 선생님 매달 모의고사 내거든요. 모의고사 컨텐츠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옆에 있겠습니다. 여러분 잘해낼 수 있습니다. 화이팅!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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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